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톨스토이의 두 노인입니다. 에르살렘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지 순례를 떠나는 두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작품을 묵묵히 경청해 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광고가 경청에 방해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죠. 톨스토이의 두 노인은 꼭 낭독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잠자리에서 눈 감고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중간 광고가 없으니까요.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에르살렘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지 순례를 떠나기로 한 두 노인이 있었다. 한 명은 에핌 타라시츠 세베르프라는 부유한 농부였고 다른 한 명은 썩 부자는 아닌 엘리사 보드로프라는 노인이었다. 에핌은 고리타분하고 진지하며 강직한 사람이었다. 술, 담배는 일절하지 않았고 코담배도 손에 대지 않았다. 평생 나쁜 말은 입에 올린 적도 없었다. 에핌은 두 번이나 마을 장로를 지냈고 자리에서 불러날 때도 셈이 분명했다. 에핌은 대가족을 거느렸다. 두 아들과 결혼한 손자 한 명이 있었는데 모두 한 집에서 살았다. 그는 몸이 꼿꼿하고 건강했으며 턱수염을 길게 길렀다. 60살이 되었을 때야 흰수염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집을 떠나 목수일을 했지만 나이가 들자 집에 버물며 꿀벌치는 일을 했다. 아들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러 집을 떠나 있었고 다른 아들은 함께 살고 있었다. 엘리사는 다정하고 활기찬 노인이었다. 사실 가끔 술을 마시고 코담배도 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성격이 온순해서 가족이나 이웃과 사이좋게 지냈다. 엘리사는 키가 작았고 곱슬곱슬한 검은 턱수염을 길렀으며 자신의 수호신인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거의 벗어졌다. 두 도인은 오래전에 함께 에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기로 맹세하고 계획을 짜 놓았다. 하지만 에핌이 도통 시간이 나지 않았다. 에핌은 늘 할 일이 너무 많았고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바로 다른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자의 결혼 준비를 해야 했고 그러고 나자 막내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 뒤에는 새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다. 어느 휴일 두 도인은 집 밖에서 만나 복제더미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엘리사가 물었다. 그래 우리 맹세는 언제 지킬 작정인가? 에핌이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기다리게? 올해는 나한테 힘든 해라네. 난 비용을 100로블 정도로 예상하고 이 집을 짓기 시작했네. 그런데 이미 300로블 가까이 들어갔는데도 아직 다 짓지 못했어.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네. 그땐 별일이 없는 한 꼭 떠나기로 하세. 엘리사가 말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출발하는 게 어떤가? 순례를 떠나기에는 봄이 가장 좋아. 봄이 좋긴 하지. 하지만 내 집은 어쩌고? 내가 어떻게 집을 비울 수 있겠나? 일을 맡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군. 자네, 아들이 맡으면 되잖아.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네. 큰애는 미덥지가 않아. 가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든. 이보게 친구. 우리가 죽으면 그 애들은 우리 없이 살아가야 하네. 이제 아들이 경험을 좀 쌓도록 해줘야지. 맞는 말일세. 하지만 누구든 무언가 일을 시작하면 끝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잖나. 허허. 우린 어차피 모든 일을 결코 다 끝내지는 못해. 얼마 전에 집안 여자들이 부활절을 준비하며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했어. 여기에도 할 일, 저기에도 또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결국 모든 일을 다 끝내지 못했지. 그러자 현명한 내 큰 며느리가 말했어. 추길이 우리가 준비를 다 마치길 기다리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준비를 다 끝내지 못하니까요. 에핌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나는 이 집을 짓느라 돈을 많이 썼어. 빈털털이로 여행길에 오를 수는 없다네. 각자 100루블은 필요할 텐데 작은 액수가 아니잖나. 엘리사가 웃으며 말했다. 자, 자, 친구. 자네는 재산이 나보다 10배는 많네. 그런데 돈 얘기를 하다니. 우리가 언제 떠날지만 말하게. 난 지금은 수중에 가진 게 없지만 그때까진 마련할 테니. 에핀도 미소를 지었다. 이런, 자네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네. 그런데 어디서 돈을 마련할 생각인가? 집에서 좀 긁어모으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웃집에 벌통을 몇 개 팔 생각이네. 옆집 사람이 오래전부터 벌통을 사고 싶어 했어. 올해 꿀수학이 좋으면 후회할 텐데. 후회하다니? 그럴 리 없네. 친구, 나는 평생 아무것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네. 내가 지은 재만 빼고.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긴 하지. 어쨌든 집안일을 방치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니야. 그럼 우리 영혼을 방치하는 건 어떻고? 그게 더 나쁘지. 우리는 맹세를 했어. 그러니 출발하세. 진지하게 말하는 거라네. 출발하세. 엘리사는 친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본 애핌이 아침에 엘리사를 찾아왔다. 자네 말이 맞아. 출발하세. 삶과 죽음은 하느님 손에 달려있어.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힘이 있는 바로 지금 떠나야 해. 일주일 뒤 노인들은 떠날 준비를 마쳤다. 수중에 지닌 돈이 넉넉한 애핌은 100루블은 자신이 들고 가고 200루블은 아내에게 맡겼다. 엘리사 역시 준비를 했다. 엘리사는 벌통 열 개를 이웃에 팔았고 여름 전에 그 벌통들에서 분봉하게 되면 새 벌통까지 주기로 했다. 벌통 값으로 전부 70루블을 받았고 나머지 30루블은 가족들이 지닌 것을 싹싹 긁어보았다. 엘리사의 아내는 자기 장례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다 내놓았고 며느리도 가진 돈을 보태주었다. 애핌은 장남에게 풀을 언제 얼마나 베일지 걸음을 어디로 운반할지 오두막을 어떻게 완공하고 지붕을 씌울지 등 모든 일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지시해두었다. 반면 엘리사는 아내에게 이웃의 반 벌통에서 분봉한 새 벌통은 구별해 두었다가 속이지 말고 이웃에게 다 주어야 한다는 설명만 했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일이 닥치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주인이니 너희들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면 방법을 곧 깨닫게 되겠지. 이렇게 노인들은 준비를 끝냈다. 가족들은 케이크를 굽고 가방을 만들어주고 종아리를 싸맬 행전도 마련해 주었다. 노인들은 새의 가족신을 신고 나무 껍질로 만든 여분의 신발을 챙겼다. 가족들은 마을 어기까지 배웅 나와 작별인사를 했다. 그렇게 두 노인은 술래길에 올랐다. 엘리사는 유쾌한 기분으로 집을 떠났고 마을을 떠나자마자 집안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엘리사의 관심사는 어떻게 친구를 즐겁게 해줄지, 어떻게 누구에게든 무례한 말을 하지 않을지, 어떻게 평화와 사랑에 젖어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집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것뿐이었다. 길을 걸으며 엘리사는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애거나 기억나는 성인들의 삶 같은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 혹은 하룻밤 묵어가기 위해 어디를 들어가든 되도록 점잖게 행동하고 경건한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엘리사는 그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했지만 딱 한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코담배 끊기였다. 엘리사는 집에 두고 온 코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다 길에서 만난 한 남자가 코담배를 조금 나눠주었고 엘리사는 친구가 이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가끔씩 뒤에 처져서 코담배를 맡았다. 에핀도 능숙하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랬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았다. 집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에핀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마음이 쓰였다. 잊어버리고 아들에게 당부하지 않은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아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까. 길을 걷다가 감자를 심거나 걸음을 운반하는 모습을 보면 아들이 자기가 지시한 대로 잘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심지어 돌아가서 아들에게 방법을 보여주거나 직접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노인들이 길을 떠난 지 5주가 지났다. 소호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는 집에서 만든 나무 껍질 신발이 달아서 새 신발을 사야 했다. 집을 떠난 뒤로는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고 잠을 자야 했지만 소호 러시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경쟁하듯 두 노인을 자기 집으로 청했다. 이곳 사람들은 노인들을 자기 집에서 묵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으려 했다. 뿐만 아니라 길에서 먹으라고 빵이나 케이크까지 챙겨주었다. 두 노인은 이렇게 공짜로 800km 정도를 여행했다. 하지만 다음 지방을 지나자 흉년이 든 곳이 나타났다. 이곳 농부들은 노인들을 공짜로 채워주긴 했지만 공짜로 음식을 주지는 않았다. 때로는 빵 한 조각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노인들이 빵값을 내겠다고 해도 줄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작년 수확을 완전히 망쳤다고 했다. 잘 살던 사람들도 망해서 가진 걸 모두 팔아야 했고 그럭저럭 살던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팔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구걸을 하거나 빈 털털이로 속절없이 굶고 있었다. 겨울이 되자 사람들은 밀 기울이나 명아주로 끼니를 이어야 했다. 어느 날 밤 노인들은 작은 마을에 들렀다. 노인들은 마을에서 빵 7kg을 사고는 잠이 들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기 전에 더 많이 걸을 유량으로 해뜨기 전에 출발했다. 노인들은 12km 정도 걷다가 겨울가에 앉아 그릇에 물을 떠 빵을 조금 적셔먹으며 잠시 쉬었다. 엘리사가 코담배 상자를 꺼냈다. 에핌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 고약한 버릇은 왜 버리질 못하는 건가? 엘리사가 손사래를 쳤다. 이 몹쓸 버릇이 나를 이겨먹는다네. 노인들은 곧 일어나 출발했다. 다시 12km쯤 걸은 뒤 노인들은 큰 마을에 도착했지만 쉬지 않고 통과했다. 햇살이 뜨거워져 있었다. 지친 엘리사는 잠시 쉬면서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에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에핌은 친구보다 걸음이 빨랐고 엘리사는 친구와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엘리사가 말했다. 음, 마시게. 나는 괜찮아. 엘리사가 멈춰 섰다. 자네는 계속 가게. 나는 저기 작은 오두막에 잠시 들렀다가 바로 뒤따라 가겠네. 에핌은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혼자 큰 길을 따라 걸어갔고 엘리사는 오두막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진을 끌어진 작은 오두막이었다. 아래쪽은 어두운 색으로 꼭대기는 흰색으로 칠해두었지만 진흙덩이가 바스러져 있었다. 진흙을 다시 바른 지 오래된 게 틀림없었고 지붕 한쪽의 집도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오두막에 들어가려면 마당을 지나야 했다. 마당으로 들어선 엘리사는 오두막 주위를 둘러싼 흙더미 옆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깡마르고 수염이 없었으며 소울어시아 풍습대로 셔츠를 바지 안에 집어넣은 사람이었다. 남자는 분명 그늘에 누웠겠지만 지금은 해가 높이 떠서 햇빛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잠이 든 건 아닌데도 계속 그곳에 누워있었다. 엘리사가 남자에게 말을 걸며 물을 청했지만 대꾸가 없었다. 아프거나 쌀쌀 맞은 사람인가 보군. 엘리사가 생각했다. 엘리사가 문가로 가는데 그때 오두막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엘리사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총을 잡고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엘리사는 지팡이로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에 계세요? 아무 기척도 없었다. 여보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엘리사가 막 돌아서려 했을 때였다. 문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런, 이 가족에게 뭔가 불행한 일이 닥친 게 분명해.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엘리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사는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좁은 복도를 걸어 들어갔다. 거실로 향하는 문도 열려있었다. 왼쪽에는 벽돌 화덕이 있고 마주 보이는 벽 앞에는 성상을 올려놓은 받침대가 그 앞에는 탁자가 놓여있었다. 탁자 옆에 의자에 모자도 쓰지 않고 옷을 하나만 걸친 노파가 앉아있었다. 노파는 탁자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그 옆에는 비쩍 마르고 배만 불록 튀어나온 얼굴이 누렇게 뜬 아이가 노파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울어대면서 뭔가를 달라고 보채고 있었다. 엘리사는 거실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화덕 뒤쪽에 한 여자가 바닥에 누워있었다. 여자는 눈을 감고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납작 들어 누워서는 다리를 바르작 거리고 있었다. 악취는 그 여자에게서 나는 듯했다. 여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게 분명했다. 노파가 고개를 들더니 낯선 이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노파가 물었다. 뭐가 필요하세요? 우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노파는 소울어시아 사투리를 썼지만 엘리사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물을 얻어 마시려고 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물을 떠올 사람이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엘리사가 물었다. 그러면 저 여인을 돌볼 만한 사람도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아들은 집 밖에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집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걸요. 어린 남자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더니 울음을 그쳤다가 노파가 말을 시작하자 다시 노파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울부짖었다. 빵 주세요 할머니 빵 주세요. 엘리사가 노파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남자가 비틀거리며 오두막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벽에 기대어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오자 문지방 옆의 구석에 쓰러져 버렸다. 겨우 다시 일어나서는 의자까지 오려하지도 않고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한 번에 한 단어를 뱉고는 말을 멈추고 헐떡거리며 숨을 돌렸다. 병마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굶주림도요.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남자는 아이 쪽을 가리키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의자 위에 올려놓고 끈을 풀었다. 엘리사는 가방에서 빵 한 덩어리를 꺼내 칼로 잘게 잘라서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빵을 받지 않고 남자아이와 화덕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저 아이들에게 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엘리사는 남자아이에게 빵을 내밀었다. 아이는 빵 냄새를 맡더니 팔을 뻗어 조그만 양손으로 빵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빵에 코를 파묻고 물어 뜯었다. 어린 소년은 화덕 뒤에서 나와 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엘리사는 이 아이에게도 한 조각을 주었다. 그런 다음 또 한 조각을 잘라 노파에게 내밀자 노파도 우적우적 먹었다. 물을 좀 떠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 입안이 바싹 말랐을 텐데 어제 아니 오늘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내가 물을 좀 떠오려고 했지만 넘어져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집어 가지만 않았다면 들통이 아직 거기에 있을 텐데 엘리사는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노파가 알려주자 엘리사는 밖으로 나가 들통을 찾았다. 그러고는 물을 좀 기러와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다. 아이들과 노파는 물과 함께 빵을 조금 더 먹었지만 남자는 먹지 않았다. 저는 빵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때까지도 젊은 여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계속해서 다리를 버둥거렸다. 잠시 후에 엘리사는 마을의 상점으로 가서 수수와 소금, 밀가루, 기름을 샀다. 도끼를 찾아 장작도 좀 패서 불을 지폈다. 어린 소녀가 와서 엘리사를 도왔다. 엘리사는 수프를 끓여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게 했다. 남자는 수프를 조금 먹었고 노파도 약간 먹었다. 어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그릇까지 깨끗하게 핥아 먹은 뒤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웠다. 그러고는 서로 아는 채 금세 잠이 들었다. 남자와 노파는 엘리사에게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들려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전에도 무척 가난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 우리가 거둔 장물로는 가을까지 버티기도 힘들었지요. 겨울이 되자 먹을 게 바닥 나서 이웃집들을 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어요. 손 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갔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먹을 걸 주었지만 곧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 했지만 줄 것이 없었고요. 우리는 도와달라고 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모두에게 신세를 졌죠. 돈과 밀가루, 빵을 빌렸거든요.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말했다. 어디나 품싸기 형편없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루 일하고 나면 그 뒤에 이틀은 또 일을 찾아다녀야 했지요. 노무와 딸이 멀리까지 가서 구걸을 했지만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빵이 아주 귀했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음식을 긁어모아서 다음 추수 때까지 버틸 수 있기 바랐는데 봄 즈음이 되자 사람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 병이 우리를 덮쳤지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하루 먹을 것을 겨우 구하면 그 뒤에 이틀은 쫄쫄 굶어야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우리는 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풀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아내는 저렇게 누워 일어설 수가 없고 저도 기력이 다 떨어졌답니다. 도저히 우리 가족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노파가 말을 이었다. 한동안 저 혼자서 발버둥 쳐봤지만 먹는 게 없으니 결국 저도 점점 새약해졌어요. 손녀딸도 허약해지고 겁이 많아졌죠. 이웃집에 심부름을 보내도 나가지 않고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리고 있어요. 그저께 한 이웃이 와서 들여다보더니 병들고 굶주린 우리를 외면하고 돌아갔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떠나 버린 데다 자기 아이들 먹일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답니다. 사연을 들은 엘리사는 그날 안으로 친구를 뒤따라갈 생각을 단념하고 그 집에 머물렀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는 마치 자기 집인양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노파의 도움을 받아 빵을 반죽하고 불을 지폈다. 그런 다음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이웃집에 가서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얻었다. 요리 기구며 옷까지 전부 빵을 사려고 내다 팔아서 오두막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사는 집에 필요한 것들은 직접 만들거나 돈을 주고 장만하기 시작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문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다. 남자아이는 기운을 차려 엘리사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다가와 엘리사의 품을 파고들었다. 여자아이도 생기를 대찾아 아저씨 아저씨 부르면서 엘리사 디를 졸졸 쫓아다니며 무슨 일이든 도왔다. 노파는 기력을 회복하여 바깥 나들이를 할 정도가 되었다. 남자 역시 병세가 호전되어 벽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아내만 일어나지 못했지만 사흘째 되던 날에는 의식이 돌아와 뻐글 것을 달라고 했다. 엘리사는 생각했다. 흠 술래 중에 다른 일에 이렇게 시간을 뺏기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제 떠나야겠어. 나흘째 되던 날은 여름 탄식이 끝나고 마지하는 첫 추길이었다. 엘리사는 생각했다. 오늘은 이 사람들과 함께 단식을 마치는 기념으로 식사를 해야겠어. 나가서 뭘 좀 사다가 이 가족과 추기를 지킨 다음 내일 저녁에 떠나야겠다. 엘리사는 마을에 가서 우유, 삘가루, 기름을 사왔고 다음 날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노파를 도왔다. 추길 날 엘리사는 교회에 다녀온 뒤 오두막 식구들과 단식을 끝내는 식사를 했다. 그날 그 집 안주인이 몸을 일으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남자는 면도를 하고 노파가 빨아놓은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자기 농밭과 목초지를 저당 잡은 마을에 부유한 농부를 찾아가 자비를 구했다. 남자는 농부에게 다음 초수 때까지 목초지와 농밭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부유한 농민은 인정을 베풀지 않고 돈을 가져오게 라고만 잘라 말했다. 엘리사는 다시 혼자 생각에 빠졌다. 이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건초를 만들겠지만 이 가족은 목초지를 저당 잡혀서 풀을 벨 곳이 없어. 올해는 어머니이신 돼지가 대풍작을 주시고 있어서 호밀이 익으면 다른 사람들은 거두어 드리겠지만 이 가족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 4천평에 가까운 땅은 부자 동부에게 저당이 잡혀 있으니까 내가 떠나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발견했을 때 상태로 되돌아 갈 거야. 엘리사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날 저녁에 떠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엘리사는 마당으로 나가 잠을 청했다. 기도를 하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썼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 에서는 떠나야 겠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족이 측은 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야. 처음에 난 물을 좀 떠다 주고 빵을 한 조각씩 나눠 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봐. 당장은 목초지와 옥수수밭을 되찾아야 해. 그런 다음에는 가족에게 소를 사주고 곡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남자에게 말도 사줘야 할 거야. 고생길에 접어들었군. 엘리사 넌 제 발등을 찍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구나.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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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일어나서 베개로 쓰고 있던 애투를 편 뒤 상자를 꺼내 코 담배를 한숨 집었다. 코 담배를 맡으면 생각이 정리될지 모른다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는 떠나야 했다. 하지만 동정심이 발목을 잡았다. 엘리사 엘리사 는 어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엘리사 는 다시 애투를 접어 베고 누웠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자니 어느새 수탁이 첫 울음을 울었다. 그제야 조름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깨우는 것 같았다. 가만 보니 자신은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등에 가방을 짊어진 채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사가 빠져 나갈 수 있게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엘리사가 막 나가려는데 한쪽 울타리에 가방이 걸렸다. 엘리사가 가방을 빼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종아리를 묶은 행정이 다른 쪽 울타리에 걸려 부러져 버렸다. 엘리사가 가방을 잡아당기다 보니 가방은 울타리에 걸린 게 아니었다. 어린 소녀가 가방을 잡고 빵 주세요 아저씨 빵 주세요 라며 울고 있었다. 엘리사가 발칙계를 내려다보니 이번에는 어린 소년이 행전을 부여잡고 있었고 오두막 주인과 노파는 창문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이 가족이 저당 잡힌 옥수수밭을 찾아주고 말 한 마리와 추수 때까지 버틸 밀가루를 사주자. 아이들을 위해 소도 한 마리 사주고 그러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 주님을 뵈러 가는 동안 내 안에서 주님을 잃게 될지도 몰라. 엘리사는 곧 잠이 들었고 아침까지 잤다. 그는 일찍 일어나 부유한 농부를 찾아가 옥수수밭과 목초지를 되찾고 큰 낫을 사서 들고 왔다. 그런 뒤 남자에게 낫을 주어 풀을 배러 보내고 자신은 마을로 갔다. 주막에서 말과 수레를 판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주인과 흥정하여 그것들을 샀다. 그리고 밀가루 한 포대를 사서 수레에 싣고 이번에는 소를 보러 갔다. 엘리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나가던 두 여자를 앞질러 걸어갔다. 여자들은 소우러시아 사투리를 썼지만 엘리사는 두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었나 봐.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 물을 얻어 마시려고 들어왔다가 그 집에 머물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 집 식구들에게 사준 것들을 생각해봐. 세상에. 오늘 아침에는 주막에서 말과 수레를 샀대.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이 흔해? 어떤 사람인지 가서 한번 보자고. 엘리사가 들어보니 여자들이 자기 칭찬을 하고 있었다. 엘리사는 소를 사러 가지 않고 주막으로 되돌아가 말값을 대고 마구를 채운 뒤 오두막까지 타고 갔다. 오두막의 가족들은 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들 주려고 사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남자가 나와서 문을 열었다. 말이 어디서 나셨어요 어르신? 남자가 물었다. 음 내가 샀다네. 엘리사가 대답했다. 싸게 샀어. 이놈이 밤에 먹을 수 있게 가서 풀을 좀 베어다 여물통에 넣어주게 밀가루 포대도 들여넣고 남자는 마구를 푼 뒤 포대를 헛간에 들여넣고 풀을 베어다 여물통에 넣었다. 모든 사람이 자려고 누웠다. 엘리사는 밖으로 나가 길가에 누웠다. 그날 저녁 엘리사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모두 잠들자 엘리사는 일어나 가방을 꾸려서 짊어지고 다리에 행전을 둘렀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애투를 입은 뒤 애퓸을 쫓아가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다. 5km 정도를 걷다 보니 통이 트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나무 밑에 앉아 가방을 열어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고작 17루블 20코페이카뿐이었다. 음... 이 돈으로 바다를 건너려면 어림도 없겠어. 구걸까지 하면서 길을 가는 건 아예 가지 않는 이보다 못해. 친구의 핌이 혼자 이루살람에 도착해 신전에 내 이름으로 초를 올려주겠지. 이번 생에 내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자비로운 주님과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 하신 일이니 감사해야 돼. 엘리사는 벌떡 일어서서 가방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섰다. 엘리사는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아서 그 가족이 사는 마을을 멀리 돌아 집을 향해 힘차게 걸었다. 갈 때는 힘이 험하게 느껴지고 애핌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돌아가는 길은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필요한 줄 몰랐다. 걷는 게 마치 아이들 놀이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엘리사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하루에 60에서 80킬로미터 씩 걸었다. 엘리사가 집에 도착하자 추수는 이미 끝나 있었다. 가족들은 엘리사를 반갑게 맞이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왜 뒤에 처졌는지 왜 에루살렘에 가지 않고 돌아왔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에루살렘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엘리사가 말했다. 가는 도중에 돈을 잃어버린 데다 친구 뒤에 처지게 되었어. 가족들 볼 낯이 없군. 엘리사는 남은 돈을 늙은 아내에게 주었다. 그러고 나서 집안일에 대해 물었다. 들어보니 만사가 순조로 왔다. 모든 게 잘 마무리되었고 때 버려둔 일도 없었으며 가족 모두 뜻을 바쳐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날 에피메 가족이 엘리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에피메 소식을 물으려고 찾아왔다. 엘리사는 에피메 가족에게도 같은 대답을 했다. 에피메 걸음이 빨라요. 우리는 성 베드로 축일 사흘 전에 헤어졌죠. 원래는 뒤따라가 에피메 만날 생각이었지만 각가지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그러다 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명한 노인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데 놀랐다.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돈을 다 허비해 버렸다니. 사람들은 한동안 의아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일은 머릿속에서 모두 지워졌다. 엘리사도 잊어버렸다. 엘리사는 다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울을 날 뗄감을 장만하고 여자들과 함께 곡식을 탈곡했다. 그런 다음 별채의 초가지붕을 손보고 벌통에 덮개를 씌웠다. 그리고 봄에 팔았던 벌통 열개와 거기에 분봉한 벌통까지 모두 이웃에게 넘겨주었다. 아내는 이 벌통들에서 벌통이 몇 개나 분봉되었는지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 벌통에서 분봉한 것들과 아닌 것을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열 개가 아니라 열일곱 개의 벌통을 이웃에게 주었다. 월동 준비를 모두 마치자 엘리사는 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내보내고 자신은 펄통을 만들 통나무의 속을 파내 나무 껍질 신발을 삼기 시작했다. 엘리사가 병든 사람들의 오두막에 남았던 날 에핌은 하루종일 친구를 기다렸다. 에핌은 엘리사와 헤어진 뒤 조금 걸어가다 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또 기다렸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다. 에핌은 눈이 빠지도록 엘리사가 올 방향을 쳐다보았다. 태양이 나무 뒤로 지고 있었지만 엘리사의 모습은 여태 보이지 않았다. 에핌은 이렇게 생각했다. 엘리사가 나를 지나쳤나 보군 아니면 누군가가 태워줘서 내가 잠든 사이 나를 못 보고 지나쳤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째서 날 못 봤을까 이곳 초원지대에서는 멀리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데 말이야 되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엘리사가 나보다 앞서갔으면 어쩌지 그럼 서로를 완전히 놓치게 될 텐데 그래서 안 되지 계속 앞으로 가는 편이 낫겠어 어쩌면 오늘 밤 묵을 곳에서 만날지도 모르지 마을에 도착한 엘리사는 야경꾼에게 이러저러한 노인이 오면 자기가 머무는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말해두었다 하지만 그날 밤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에핌은 계속 길을 걸었고 도중에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가 벗어진 몸집이 작은 노인을 보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런 여행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핌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 오대산 앞에 위에서 만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도중에 에핌은 사제복을 입고 긴 머리에 성직자들이 쓰는 것 같은 테두리 없는 작은 모자를 쓴 순례자를 만났다 이 순례자는 아토스 산에 간 적이 있었으며 지금은 에루살렘의 두 번째 가는 길이었다 같은 숙소에서 하룻밤 묵게 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오대사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배를 기다려야 했다 여러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순례자들도 같은 처지였다 이곳에서도 에핌은 엘리사를 본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 했지만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핌은 여권을 발급받느라 5루블 에루살렘까지 갔다올 왕복표를 사는데 40루블을 썼다 여행 중에 먹을 빵과 청어도 샀다 순례자는 에핌에게 삭슬대지 않고 배에 타는 방법을 알려주려 했지만 에핌은 듣지 않고 실소 나는 뱃삭을 준비해왔소 돈을 내고 타겠소 라고 말했다 화물을 배에 번져 싣고 난 뒤 순례자들이 배에 올랐다 에핌과 그의 새로운 길동무도 그 틈에 끼었다 다치 오르고 배는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갔다 낮에는 내내 평온한 항해였는데 밤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승객들은 잔뜩 겁에 질렸다 여자들은 울면서 비명을 질렀고 남자들 중에도 심약한 치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배 안을 뛰어 다녔다 에핀도 무서웠지만 내삭하지 않고 처음 배에 탔을 때 자리 잡았던 가판 위에 꿋꿋이 버티고 있었다 에핌의 옆에는 탐포프에서 온 노인들이 몇 명 있었다 노인들은 밤새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짐가방을 꼭 붙잡고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워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파도가 잔잔해졌고 다섯째 날 배가 콘스탄티노플에 정박했다 몇몇 순례자들은 더 기인의 손에 들어간 세인트 소피아 성당을 방문하려고 배에서 내렸다 에핌은 배에 머무른 채 흰빵만 조금 샀다 배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하루를 머물고는 다시 출항했다 스미르와 알렉산드리아에 들렀다가 마침내 제정복적지인 야파에 부사이 도착했다 여기에서 에루살렘까지는 60킬로미터 넘게 남아있었다 배에서 내릴 때 사람들은 다시 겁을 먹었다 무트로 실어다줄 보트에 옮겨타야 했는데 배가 높아서 보트 위로 뛰어내려야 했다 게다가 보트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바닷물에 빠지기 십상이었다 남자 두 명이 물에 젖었지만 결국 모두 무사히 땅을 밟았다 에핀과 새 길동무는 계속해서 걸어 사흘째 되던 날 정우에 에루살렘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시내 애곽에 있는 러시아 여인숙에 묵으면서 여권 수속을 밟았다 점심을 먹은 뒤 에핀은 새 길동무와 함께 성소를 방문했지만 입장시간이 아니어서 대주교 관할 교구로 갔다 순례자들이 그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떨어져 따로 앉아 있었는데 모두 맨발로 둥글게 둘러앉아야 했다 그런 뒤 수사 한 명이 수건을 들고 와서 순례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준 다음 발에 입을 맞추었다 둘러앉은 모든 순례자들에게 다 그렇게 했다 에핀의 발도 씻어주고 입을 맞춰주었다 에핀은 저녁기도와 아침기도 시간 내내 서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성전에 초를 올리고 자신의 부모 이름이 쓰인 작은 책자를 제출했다 교회의 기도 시간에 이 이름들이 언급될 수도 있었다 대해주교 관할 교구에서는 순례자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이집트의 성 바리아가 고행을 하며 살았던 작은 기도처에 갔다 두 사람은 여기에도 초를 올리고 기도문을 읽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수도원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느님에게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를 보았다 이어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장소와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의 교회를 방문했다 함께 함께 다니던 순례자가 에피메게 이곳들을 모두 구경시켜 주었고 각 장소에서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정오에 연숙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었다 누워서 시일 준비를 하는데 순례자가 고함을 지르며 자기 옷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내 지갑을 잃어버렸소 23루블이 들어있었는데 10루블짜리 지폐 두 장에 나머지는 동전이었소 순례자는 한숨을 쉬며 몹시 안타까워 했지만 뾰족한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냥 누워서 잠을 청했다 자려고 누운 에피문 시험에 들었다 누군가가 이자의 돈을 훔쳐간 게 아니야 난 이자에게 돈이 있었다는 말을 안 믿어 이 사람은 나보고는 내라고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어 나한테 일루블을 빌리기까지 했잖아 이런 생각이 들자 에피문 자신을 꾸짖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사람을 판단하지 그건 죄야 이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옆에 둔 순례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돈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지갑을 도둑맞았다고 하는 말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다 에피문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돈이 없었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건 지어낸 말이야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저녁 무렵에 일어나 예수의 무덤이 있는 부활교회의 자정예배에 참석했다 순례자는 에피무업에 바싹 붙어서 어디든 함께 갔다 두 사람이 교회에 도착하니 많은 순례자들이 와 있었다 러시아인들과 그리스 미국 터키 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에피문 순례자들과 함께 성스러운 문으로 들어갔다 한 수사가 이들을 이끌고 터키인 보초병들을 지나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몸에 향유를 발랐던 곳으로 데려갔다 아홉 개의 커다란 촛대에 초가 밝혀져 있었다 수사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에피문 그곳에 초를 바쳤다 그러자 수사는 에피문 오른쪽으로 안내하더니 계단을 올라갔다 십자가가 서있던 골고다 언덕이 나타났다 에피문 그곳에서 기도를 올렸다 그런 다음 수사는 에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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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가장 깊은 곳까지 갈라졌던 장소 예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소 예수의 피가 아담의 뼈에 떨어진 곳인 아담의 무덤을 구경시켜 주었다 가시 멸류관을 씌울 때 예수가 앉아 있었던 돌과 예수가 묶여 채찍질을 당했던 기둥도 보여주었다 그런 뒤 에피문 예수의 발을 놓으려 두 개의 구멍을 뚫은 돌을 보았다 수사가 에피문 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려는데 사람들이 술렁거리더니 모두들 부리나케 예수 성묘 교회로 갔다 이제 막 라틴어 예배가 끝나고 러시아어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다 에피도 무리에 섞여 바울 속에 반 무덤으로 갔다 에피문 아직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어서 술래자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술래자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성묘 교회의 예배까지 동행했다 두 사람은 앞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옴짝달짝 할 수가 없었다 에피문 앞쪽을 쳐다보며 서서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가끔씩 자기 지갑을 만져보았다 마음이 갈팡질팡 했다 술래자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술래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에피문 서서 작은 예배당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예배당 안에는 불이 밝혀진 서른여섯 개의 등불 아래에 성묘가 있었다 에피문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무언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맨 앞쪽 신성한 불이 타고 있는 등잔 바로 아래에 해색의 툴을 입은 노인이 보였는데 벗어진 머리가 번쩍거리는 것이 꼭 엘리사 보드로프 같았다 에피문 노인이 엘리사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사 일리 없어 엘리사가 나를 앞지를 수는 없잖아 우리 앞에 떠난 배는 일주일 전에 출발했어 엘리사가 그 배를 탔을 리는 없고 우리 배에도 타지 않았어 내가 배에 탔던 순례자들은 다 살펴봤는데 없었잖아 에피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몸집이 작은 그 노인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하느님을 향해 한 번 절한 뒤 양옆의 순례자들에게 한 번씩 모두 세 번 절을 했다 노인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에피문 그를 알아보았다 엘리사 보드로프였다 히끗히끗해지고 있는 구불거리는 검은 턱수염 눈썹 이마 코 그리고 표정까지 엘리사가 분명했다 에피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어 몹시 기뻤고 어떻게 엘리사가 자기를 앞질렀는지 궁금했다 에피문 속으로 생각했다 훌륭해 엘리사 저렇게 앞쪽까지 밀고 나간 것 좀 봐 누가 방법을 가르쳐준 게 틀림없어 이곳에서 나가면 엘리사를 찾아야지 사발 모양 모자를 쓴 저 작자를 띄워버리고 엘리사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아마 엘리사가 내게 앞쪽으로 가는 요령을 가르쳐 줄 거야 에피문 엘리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성묘에 입을 맞추려고 우르르 몰려가는 바람에 에피문 옆으로 밀려났다 에피문 지갑을 도둑맞을까 봐 또 두려움에 휩싸였다 에피문 손으로 지갑을 꼭 잡고 사람들을 밀치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오로지 여기를 빠져나갈 생각뿐이었다 문까지 온 에피문 교회 안과 밖을 헤매고 돌아다니며 엘리사를 찾았다 에피문 교회의 각 방에서 온갖 사람들을 보았다 음식을 먹는 사람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자는 사람 그러나 어디에도 엘리사는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에피문 친구를 찾지 못한 채 여인숙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사발모양 모자를 쓴 성직자는 여인숙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일루부를 갚지 않고 사라졌고 에피문 혼자 남겨졌다 다음날 에피문 배에서 만났던 탐포프에서 온 노인과 함께 다시 성묘 교회에 갔다 앞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또 뒤로 밀려났다 그래서 에피문 기둥 뒤에 서서 기도를 드렸다 앞을 바라보니 맨 앞쪽 등잔 아래 엘리사가 서있었다 엘리사는 예수의 무덤과 가까운 곳에서 재단 위의 신부처럼 팔을 뻗고 있었고 머리는 밝게 빛났다 음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에피문 다짐했다 에피문 앞쪽으로 밀고 나갔다 하지만 앞쪽에서 와보니 엘리사가 없었다 가버린 게 분명했다 세번째 날도 에피문 가장 신성한 장소인 성묘 교회에서 엘리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팔을 펼치고 서있는 모습을 보았다 엘리사는 저 위에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역시 머리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음 이번에는 나한테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내가 문가에 지키고 서있으면 서로를 놓칠 리가 없어 에피문 밖으로 나가 정오가 지날 때까지 문 옆에 서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가도록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에피문 에루살렘에서 6주 동안 머물며 베들레엠 베다니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을 찾아갔다 성묘에서 자기 장례식에 쓸 새 수위를 봉인했고 요단강물을 병에 담고 신성한 흙을 떠왔다 신성한 불꽃으로 불을 붙인 초들도 샀다 기도를 올려주기 바라는 이름을 쓴 것도 여덟 곳이나 되었다 에피문 집에 돌아가는 데 필요한 돈만 담겨 놓고 가져온 돈을 다 쓴 뒤 집을 향해 출발했다 에피문 요파까지 걸어간 뒤 배를 타고 오데사에 도착했고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에피문 올 때와 같은 길로 돌아갔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없는 동안 집안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슬슬 걱정이 되었다 1년이면 1년이면 많은 물이 흘러 지나간다 라는 속담이 있다 에피문 농가를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몰락하는 건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없이 집안을 어떻게 건사했는지 가족들이 봄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가축들이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오두막 공사는 잘 마무리 되었는지 궁금했다 어느덧 에피문 지난 여름 엘리사와 헤어졌던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에피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작년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작년에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편안히 잘 살고 있었다 농사가 잘 되어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예전의 불행을 떨쳐버렸다 어느 날 저녁 에피문 엘리사가 뒤에 처졌던 바로 그곳에 이르렀다 에피문 마을에 들어서자 헐렁한 흰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오두막에서 달려다 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에피문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어린 소녀가 좀 채 놔주려 하지 않았다 소녀는 에피문 애투를 붙잡고 웃으며 오두막 쪽으로 끌었다 오두막 여자와 남자아이가 현관으로 나와 에피문 에피문 손짓을 했다 들어오세요 어르신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주무세요 주인 여자가 말했다 그래서 에피문 그 집으로 들어갔다 엘리사의 관에 물어봐야겠어 여기가 엘리사가 물을 얻어 마시러 갔던 바로 그 오두막인 것 같으니까 라고 에피문 생각했다 여자는 에피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벗도록 도와주고 세수할 물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식탁에 앉히고 우유 커드 케이크 오트밀 죽을 차려 주었다 에피문은 고마워하며 순례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여자를 칭찬했다 그러나 여자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희가 순례자를 환영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순례자셨거든요 저희는 하느님을 잊고 살았고 하느님이 저희에게 거의 죽음에 이르는 벌을 내리셨어요 지난 여름 우리는 공경에 빠져 먹을 것 하나 없이 속수부책으로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그대로 두었다면 저희는 분명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저희를 도우려고 노인 한 분을 보내셨어요 바로 어르신 같은 분이셨죠 어느 날 그분이 물을 얻어 마시러 오셨다가 우리 꼴을 보고 가엾게 여겨 여기에 머무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땅을 되찾아주고 수레와 발을 사서 주셨지요 그때 한도파가 한도파가 오두막으로 들어와 여인의 말에 끼어들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인지 하느님께서 보낸 천사인지 모른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셔서 저희는 누구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모른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이 생생해요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는데 머리가 벗어진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생김새는 별로 볼품이 없었죠 그분은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죄인인 저는 생각했죠 이런 집에 뭐하러 온 거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보자마자 가방을 바로 이 자리에 내려놓더니 풀었어요 이때 여자아이가 참견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처음에는 오두막 중간 여기에 가방을 내려놓았다가 의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노파와 아이는 그 노인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 그가 어디에 앉았고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각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세세하게 떠올렸다 밤이 되자 농부가 말을 타고 돌아왔다 농부 역시 엘리사가 어떻게 이 가족과 친에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 모두 죄를 지은 채로 죽었을 겁니다 저희는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으며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그분을 통해 저희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사람 안에 선함이 있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저희는 동물처럼 살았는데 그분이 저희를 인간답게 만드셨어요 가족들은 에피메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뒤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자신들도 자려고 누웠다 에피메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엘리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에루살렘에서 맨 앞자리에 서있던 엘리사를 세 번이나 본 일이 생각났다 에피메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을 앞질렀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느님이 내 술래를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엘리사의 술래는 받아주셨어 다음 날 아침 에피메 오두막 식구들과 작별인사를 했다 가족들은 엘리사의 가방에 파일을 넣어준 뒤 일하러 갔고 에피메 다시 길을 떠났다 에피메 길을 떠난 지 꼭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봄이 되어 있었다 에피메 아들은 집에 없었다 아들은 술집에서 오는 길인지 불가하게 치한 꼴로 돌아왔다 에피메 아들을 붙잡고 집안일을 붙기 시작했다 자기가 집을 떠나 했을 때 이 녀석이 착실하지 않았다는 건 어디를 보나 알 수 있었다 돈은 엉뚱한 데 다 써버렸고 농사일은 팽개쳐 두었다 에피메 아들을 꾸짖기 시작하자 아들이 버릇없이 대들었다 그럴 거면 집에 계시면서 직접 집안일을 돌보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돈 들고 가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보고 내 노우라니요? 노인은 우라가 치솟아 아들을 때리고 말았다 아침에 에피메 아들의 행시를 불평하려고 마을 장로의 집으로 갔다 엘리사의 집을 지나는데 현관에 서있던 친구의 아내가 에피메 보고 반가워 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에루살렘에는 무사히 다녀오셨어요? 에피메 팔걸음을 멈추었다 네 다행히 잘 다녀왔답니다 엘리사와 길이 엇갈리긴 했지만 그 친구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아내는 원래 바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네 남편은 돌아왔어요 오래전에 왔죠 아마 성모승천 대축일이 지나서 바로 왔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남편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남편이 없으면 집안에 활기가 없어요 남편이 많은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일을 할 나이는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우리 집 가장이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분위기가 명랑해지거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애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니 햇빛이 비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우린 남편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긴답니다 엘리사가 지금 집에 있습니까 네 꿀벌들을 살피고 있어요 벌대를 벌통에 몰아넣고 있죠 남편 말로는 올해 분봉이 잘 되고 있대요 하느님이 벌들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여태 이렇게 분봉이 잘 된 건 본 적이 없을 정도래요 남편은 하느님은 우리 죄를 보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해요 들어오세요 남편이 에핌씨를 보면 반가워 할 거예요 에핌은 바당으로 들어가 진모퉁이를 돌아 양봉장으로 가서 엘리사를 보았다 회색 애투를 걸친 엘리사는 얼굴에 방사도 안 쓰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자작나무 아래에 서서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에핌이 예루살렘의 성묘 교회에서 봤을 때처럼 팔을 쫙 벌리고 있었는데 벗어진 머리에서 빛이 났다 엘리사의 몸의 성소의 불꽃처럼 햇빛이 자작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고 금빛 꿀벌들은 엘리사를 쏘지 않고 후광처럼 그의 머리 주위를 빙빙 날고 있었다 에핌은 걸음을 멈추었다 엘리사의 아내가 남편을 불렀다 친구분이 친구분이 오셨어요 아내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엘리사는 수염에 붙은 벌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고개를 돌려 즐거운 표정으로 에핌을 보았다 자네러 자네로군 안녕하신가 친구 에루살람에는 무사히 도착했었나 그곳에 가기는 갔지 자네를 위해 요단강에서 물을 좀 떠왔다네 우리 집에 들러서 가져가게 그런데 하느님께서 내 노력을 받아들이셨는지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야지 하느님이 자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엘리사가 말했다 에핌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덧붙였다 내 발은 그곳에 갔지만 내 영혼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정말 그곳에 갔는지는 그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네 친구 그분이 하시는 일일세 엘리사가 말을 가로막았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네가 나와 헤어져 머물렀던 오두막에 들르게 되었다네 그 말에 엘리사는 놀랐지만 황급히 말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네 친구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안으로 들어가세 꿀을 좀 주겠네 엘리사는 집안일로 화제를 돌렸다 에핌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우두막 사람들 이야기와 에루살렘에서 자신이 엘리사를 보았던 일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핌은 하느님께 한 뱅세를 지키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도움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